3번 무한직선도체 무한직선도체 자계의 크기 무한직선도체 자계의 크기는 외워야 합니다 h는 2파이 r분의 i 이런 식으로 외워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내용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수직으로 떨어진 0.1미터만큼 떨어졌는데 자계의 크기가 100이네요 0.4미터 떨어졌을 때는 자계의 크기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러면 비례반비례를 써야 됩니다 비례반비례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건 거리 r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자계의 크기 h라고 할 수 있어요 h랑 r의 관계가 뭔지 한번 봐야 돼요 h가 증가하게 되면 r은 감소한다 우리 전투수학 10단에서 배웠죠 이건 비례 반비례 h하고 r은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반비례 관계 그렇기 때문에 비례식을 사용할 때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0.1분의 1 100 0.4분의 1 x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r이랑 h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같다고 넣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같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00 곱하기 0.4분의 1이 0.1분의 1 곱하기 x랑 같다 0.1을 좌항으로 넘기면 어떻게 넘겨요 0.1 곱하고 여기다 0.1 곱하면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여기는 x만 남아요 x만 남겨야지만 x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건 너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분모 분자의 10을 곱하면 이거는 4분의 1로 바뀌죠 이게 4분의 1이에요 이게 없어지고 4분의 1 남았는데 4분의 1하고 100을 곱하면 x는 25 그래서 답은 25가 되겠죠 2번 수학 문제죠 거의 수학 문제였어요 방금 3acies 3 кил고 20ํ Delta 12 21 22 22 22